네, 화요일 아침 아이들 풍경입니다. 우리 꼬물이들 지금 3번 방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2번 방에는 우리 홍실이가 공화하고 장난감으로 놀고 있네요. 아, 옆에 우리 4번 방 아가들 놀이터 시간 기다리면서 지금 한가로끼리 쉬고 있고요. 우리 연우는 이따 놀다가 먹을래요. 사료 지금 30개 갖다 놨어요. 연우 도시락입니다. 다음에 우리 7번 방 친구들 나와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믿음이 그 다음에 또 로라 도키 그 다음에 영이 빼롱이 그 다음에 우리 들이와 바비 밖에는 지금 들이가 나와서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프는 더워서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순돌이 주주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우리 크림이 지금 피부 병 치료받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라미 나와있어요. 라미야! 라미 잠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우람이 옆에는 달콩이 그 위에는 알콩이 이쪽으로 와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진이! 그 다음에 깜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 더 큰 아이들 아이들 방이고요. 우리 신호님 풍경이 더워가지고 그늘이 있어요. 빨강이 마중 나와줬고 다음에 옆에는 우리 루이 곰순이 루이 까불다가 곰순이 혼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카 동굴이! 동굴이! 동굴이 아직 마음을 못 열었고 그 다음에 우리 햇념이 호두! 지금 놀이터에는 지금 순심히 하고 겨누 나와서 지금 한가롭게 꽃밭을 견해보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큰아이들 작은아이들 아이들 아천 풍경을 간단히 스케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다른 아이들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